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3천만원으로 차량을 고민중인데 추천해줄만한 차량이 있는지 쉐보레에서 새로 나온 차량이 괜찮다는데 직접 타본 후기는 어땠는지 쉐보레 차량을 보다보니까 현대 코나도 가격이 비슷하던데 둘 중에 차량을 구입한다면 어떤 차량을 추천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주고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오늘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보레에서 최근 새로 출시한 모델은 트렉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쉐보레의 막내 라인업이지만 크기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커졌죠 그리고 세단과 SUV 사이의 장르인 CUV로 출시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많이 고민하시는 현대자동차 코나 풀체인지와 크기를 비교해볼게요 일단 전체 길이는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코나 풀체인지보다 무려 190mm가 더 깁니다 전폭은 코나와 동일하고요 전고는 SUV가 아니기 때문에 SUV인 코나보다는 20mm가 낮죠 그리고 휠 베이스는 코나보다 40mm가 더 넓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공차 중량의 경우도 차량 크기가 더 큰데 35kg이 코나보다 더 가볍습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연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주행 성능에서도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크기적으로 비교해보면 트렉스가 코나보다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네요 이번엔 파워트레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국내 1.2L 3기통 가솔린 엔진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하였고 코나는 1.6 터보 가솔린과 2.0 가솔린 그리고 순수 전기차까지 출시했는데 오늘은 가격적으로 비슷하고 출력적으로 유사한 2.0 가솔린 엔진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일단 트렉스는 3기통이고 코나는 4기통이고요 그에 따라 배기량도 트렉스는 1199cc 코나는 1999cc입니다 배기량이 다르니 당연히 세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변속기는 트렉스는 6단 자동 코나는 CVT 무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1.6 터보는 8단 자동인데 2.0 가솔린은 CVT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죠 그 결과 출력은 트렉스가 139마력에 토크 22.4 코나 2.0이 149마력에 토크 18.3을 발휘합니다 마력은 코나가 높고요 토크는 트렉스가 좀 더 높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3기통 트렉스 과연 출력이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 시승기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출력이 부족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반에 터보랭만 조금 적응이 된다면 언덕에서도 전혀 부족한 출력이 아니었죠 뭐 엄청난 가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트렉스의 출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요 세그먼트에서 많이 고려하시는 연비 부분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형 SUV는 세단보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적재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연비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트렉스와 코나 모두 17, 18, 19인치 휠을 제공합니다 트렉스 17인치 휠의 복합 연비는 12.7 코나 17인치 휠의 복합 연비는 13.6으로 같은 17인치 기준으로 코나의 연비가 좀 더 앞서는 부분이고 18인치와 19인치 휠 기준으로 보아도 코나의 연비가 트렉스보다 조금 더 앞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리터당 1km 정도 차이입니다 연비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번엔 두 모델의 차량 가격에 따른 옵션을 한번 상세히 비교해 볼게요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국내에서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고 코나 풀체인지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0 기준이고요 트렉스는 LS, LT, 액티브, RS 트림으로 시작 가격은 LS 트림이 2,052만원 LT 트림이 2,366만원, 액티브가 2,681만원, RS 트림이 2,739만원입니다 시작 가격이 2,052만원으로 출시해서 아주 충격을 안겨준 차량이었죠 가성비 최고의 차량이라고 아직까지도 입소문이 나 있는 모델입니다 코나 2.0 가솔린은 모던이 2,468만원, 프리미엄이 2,690만원, 인스퍼레이션이 3,029만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트렉스와 반대로 코나는 풀체인지 되면서 트림별로 가격을 300만원 이상 올려서 너무 비싸졌다라는 평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높은 판매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작 가격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되었고요 옵션을 하나 둘씩 넣다 보면 3천만원이 쉽게 넘어가게 되어서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트렉스와 코나는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옵션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각 모델의 기본 트림, 즉 우리가 깡통이라고 부르는 트림을 비교해 보면 가격은 일단 416만원 차이가 납니다 꽤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엔진에서의 차이가 큰 부분이고요 출력 차이는 앞서 살펴봤듯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에어백은 동일하게 6개가 제공이 되고요 기본적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사각지대 보조, 후축방 경고와 관련된 안전 사양들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트렉스에만 있는 기능 중 하나는 헤드업 LED 경고등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6개 정도의 LED 점을 통해 앞차와 갑작스럽게 가까워졌을 때 시각적으로 앞유리의 LED를 통해 경고해주는 기능인데요 확실히 운전 중에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했던 옵션입니다 그리고 트렉스는 깡통트림부터 모두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 등 LED 테일램프가 기본이고요 보조 제동 등과 방향시 등까지 모두 LED가 기본이죠 이게 코나와 큰 차이점이고요 실내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무려 기본 사양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옵션이죠 보통 현대자동차는 펠리세이드 정도 되어야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휠은 두 차량이 동일하게 17인치가 기본이고 계기판은 트렉스는 3.5인치, 코나는 4.2인치가 기본입니다 중앙 모니터는 트렉스가 8인치, 코나가 12.3인치로 코나는 기본적으로 12.3인치에다가 OTA, 무선 업데이트까지 기본입니다 스피커 개수도 차이가 나고요 큰 차이 중 하나는 트렉스는 키를 꽂아서 돌리는 방식이고요 코나는 깡통트림부터 스마트키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코나는 열선 핸들까지 기본이죠 그리고 안전 사양 중에 코나에서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건 브레이크의 제동을 통해서 2차 충돌을 막아주는 안전 기능입니다 깡통트림을 비교해 봤을 때 코나의 옵션이 좀 더 많은 듯 보이지만 4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는 트렉스 깡통도 결코 옵션이 적진 않기 때문에 기본 트림은 둘 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렉스의 두 번째 엘티 트림과 세 번째 액티브 트림이 있고요 코나의 두 번째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데요 트렉스의 액티브 트림과 코나의 프리미엄 트림의 금액이 비슷하죠 하지만 세부 옵션을 보면 엘티 트림의 가격 경쟁력도 좋은 편인데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고 앞좌석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프로토 에어컨, 뒷좌석 송풍구, 스마트키와 이열 충전 포트가 지원됩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옵션만 있어도 주행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옵션적으로 욕심을 내보자면 액티브 트림을 선택했을 때 스마트 하이빔과 18인치 휠, 인조 가죽 시트, 8인치 계기판, 앞좌석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하이패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11인치 중앙 모니터, 그리고 무선 미러링까지 추가됩니다 LS와 LT 트림도 기본적으로 미러링은 지원이 되지만 무선이 아니라 유선입니다 액티브 트림부터 무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산다면 액티브 트림을 살 것 같고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액티브 트림을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티브 트림의 계약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출고되는 기간을 보면 액티브 트림의 출고 기간이 가장 짧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가장 많이 계약이 들어갔는데 가장 빨리 나온다라는 게 액티브 트림인데요 가장 많이 계약이 된 만큼 가장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LS나 LT 트림 같은 경우에는 계약 대수가 많이 없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고 기간은 되려 액티브 트림보다도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나 프리미엄 트림을 보면 운전석 전동 시트와 일렬 통풍 시트 이열 암레스트 원래는 이열 암레스트가 없었어요 지금 프리미엄 트림부터 들어가는 거고 프로토 에어컨 이열 송풍구 하이패스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됩니다 같은 가격인 트렉스 액티브 트림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이 없고요 무선 폰 미러링 옵션이 없습니다 화면이 조금 크다는 것 외에는 실사용 옵션을 비교해보면 트렉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참고로 코나 같은 경우 풀옵션 모든 옵션을 넣더라도 무선 폰 미러링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최상위 트림 풀옵션 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렉스의 RS 트림 코나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인데요 RS 트림은 19인치 휠에 디컷 핸들 정도가 액티브 트림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굳이 RS 트림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코나 인스퍼레이션은 전방 충돌방지 옵션에서 교차로 대항차와 정면 대항차가 보강이 되고요 반잘 주행에 필요한 안전 사양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그리고 19인치 휠과 LED 램프류들이 적용되며 12.3인치 계기판과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동승석 전동 시트, 2열 열선, 전동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투,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코나 인스퍼레이션이 트렉스 RS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는 부분은 반잘 주행과 관련된 안전 사양들인데요 트렉스는 핸들 조향 기능과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편안한 반잘 주행을 구사하는 차량은 현대자동차 코나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동승석 전동 시트, 2열 열선 시트와 같은 부분은 트렉스 크로스오버에서는 풀옵션을 넣더라도 모든 추가하는 옵션을 넣더라도 경험할 수가 없는 옵션들이죠 특히나 2열 열선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트렉스에서는 2열 열선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녀들을 2열에 태우는데 열선 시트가 없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승석 전동 시트와 수동 시트 또한 옆좌석 승객에게는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 3천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각 모델별 트림은 트렉스는 액티브 코나는 프리미엄입니다 트렉스는 액티브 트림에 테크놀로지 패키지와 썬루프를 추가할 건데요 테크놀로지 패키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트렁크를 포함하는 옵션이라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썬루프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넣고 빼시는 걸 추천드려요 코나 프리미엄에는 썬루프와 현대 스마트 센스 12.3인치 클러스터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트렉스의 가격은 2,814만원 코나의 가격은 2,950만원입니다 약 136만원 정도 차량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또 코나의 경우 프리미엄에 저렇게 옵션을 넣게 되면 인스퍼레이션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인스퍼레이션을 고민하게 되는 또 현상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대가 이런 옵션 구성을 참 잘해놨어요 내가 필요한 걸 넣다 보면 그 위에 트림을 내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그리고 이번엔 디자인과 주행 성능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면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둘 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저는 두 차량 모두 마음에 듭니다 트렉스는 쉐보레의 막내 라인이지만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전면부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 차가 작아 보이지 않고요 대려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더 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코나 풀체인지는 가로로 일자로 쭉 뻗은 주간전조등이 난 현대자동차의 핏줄을 타고 났어 라는 걸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라운드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매끈하고 유로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뭐 두 차량의 공통점이라면 주간전조등과 헤드램프가 상하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측면부를 보면 확실히 트렉스는 크로스오버이고 코나는 SUV 장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렉스는 낮고 길다란 비율을 가졌고 코나는 전형적인 SUV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나는 1세대부터 이어진 암어영 디자인을 통해 측면부에서는 과감하고 선이 날카로운 Z제형 캐릭터 라인을 개성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코나가 훨씬 눈에 들어오네요 트렉스도 CUV 장류여서 그런지 루프렉까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후면부의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코나의 후면부가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두 차량 모두 전면부 디자인과 후면 디자인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트렉스는 전 후면부 모두 X자 라인으로 통일성을 가져갔고 코나는 1자형 주간전조등과 테일램프로 통일성을 만들어내었죠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영향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두 차량 모두 외관 디자인은 만족스럽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도 트렉스와 코나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잘 내는데요 코나는 하이테크 하면서도 소형 SUV의 급을 뛰어넘는 마치 그랜저 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크기의 모니터와 깔끔하게 정돈된 디자인을 통해 중형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이와 반면에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모니터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역동적이고 각진 인테리어를 통해서 젊은 층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기어 변속 방식인데요 코나는 핸들 뒤에 컬럼식 기어를 사용하고 있고 트렉스는 부즈 타입 기어 변속 방식을 사용합니다 코나와 셀토스는 뭔가 모르게 비슷한 느낌의 인테리어였다면 코나와 트렉스는 너무나도 상반된 디자인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뇌 취향에 따라 더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주행해본 두 차량의 주행 성능의 특징은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동급에서 가장 하체가 짱짱하고 핸들링이 쫀쫀한 차량이었습니다 동급이라고 하면 코나 셀토스 니로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정적인 고속 주행 성능과 코너링은 시승한지 꽤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이와 반면에 코나 풀체인지의 경우 확실히 트렉스보다는 정숙합니다 트렉스는 뭐 결코 정숙한 차량은 아니었는데 코나는 국산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조용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소음 차단이 잘 되어 있었고요 승차감이 정말로 편안했습니다 하체 세팅이 트렉스와 코나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나는 좀 탄탄한 승차감을 원한다 하시면 트렉스를 선택하시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코나를 선택하시는 게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주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다양한 소비자들이 고민할 만한 주제인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트렉스와 코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3천만 원대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신차가 최근에 또 나왔죠 현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뭐 세단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 첫 차로 차량을 고민할 때 꼭 1순위에 올라오는 차량이 아반떼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 제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시승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신형 아반떼에 대한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